김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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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나 소질 있는 거 같긴 해 형 허세야 형 나 그럼 한 벅시다 뭘 봐 으아악! 요! 워스업! 요! 니! 왜 자꾸 갖다 놔? 형이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다시 저 옷을 이제 최악이... 저는 일단 쉽게 그러면 98점 넘으면... 아 무슨 그게 심어! 98점이... 너무 많이 닦아준 거 아닐까? 초반에 좀 쉽게 해주세요 95점 첫 곡이니까 신나게 갑시다 아... 다시 가면 오네 와... 어렵겠다 drop the beat! 왜 이렇게 잘해? 이제 래퍼 라인 한번 나올게요 마지막에 나왔어요 성공하시면은 제 4회 래퍼로 진짜 하고 싶다 진짜 하고 싶다 50점? 그런 건 좀 예매한 것 같아서 몇바로서 100점을... 와... 99점? 무조건 99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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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열심히 했는데 A4B5 그럼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100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... 괜히 눌렀어 왜 눌렀지? 오늘... 마지막 드라마를 내리겠어 저 꼴보... 오늘 안 입을 거야 아... 웹토리를 어떻게 불렀... 하하하하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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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에 대결이 되어서 나를 바빠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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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와! 와! 굴벌은 행진이 또 왔다 아아! 아아! 이제 내 옷같아요 이제 이상하지도 않네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날 놓기로 했어 나 취하게 왕자 와!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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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펜타곤의 메인 보컬 하지만 랩도 하이퍼 어차피 내리미래 졸인홀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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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!